네 안녕하세요 휘부의 원진입니다 저희 신곡 러쉬업 조이는 가사에도 러쉬업 조이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조이를 뜻하는 이 손동작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춤들이 이 곡의 관전 포인트, 포인트 안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인트 안무를 기자님들 앞에서 짧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러쉬 오브 조이잖아요 정말 이 즐거움이 제 심장을 막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러쉬 당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u анием 하